국토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좀 높인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기존의 조건을 강화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신축 아파트 중공 승인을 할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만 승인하겠다. 이거는 약간 뜬금포 같기도 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도 층간소음 때문에 바닥에 매트 시공을 거의 항상 해왔었는데요.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구나. 자녀를 키우면 집에서 아래층에 대한 것 때문에 매트 시공을 하는데 그것도 30mm 이상 매트 깔고 이러면 몇백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사실은 공사 단계에서부터 골조공사를 잘 공사했다면 층간소음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지금도 어떻게 됐냐면 샘플링 검사를 해서 층간소음 테스트해서 중공 승인을 내주거든요. 그런데 천세대에 한 20가구 샘플링을 하니까 잘 시공된 데만 샘플링을 하겠죠. 원래 샘플링도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되지만 신고는 랜덤으로 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개수를 좀 늘릴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기준을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중공 승인 내겠다고 했으니까 설계 기준을 좀 강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물론 과거의 모습은 IT 아파트, 첨단 아파트 이래서 우리가 가산비 올려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 조경 잘하면 조경우수 아파트 해서 가산비 올려줬고 기본건축비는 해마다 올려줬었고요. 그다음에 가산비를 올려줄 어떤 구실을 많이 찾아봤는데 국토부가 매해 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가산비를 또 올려줘서 분양가를 올리려고 하는 어떤 건축 또 건설업계의 어떤 로비가 슬며시 들어가지 않았나 물론 이제 층감소음도 완화되면 좋겠지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존의 아파트값이 좀 불안하니 분양가라도 어떻게 좀 높여보자. 그러면서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좀 바쳐보자. 이런 어떤 복심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층간소음 사후관리제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사후관리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샘플링 개수가 너무 작고 그걸 후속으로 조사해본 적이 있었어요. 천세대 아파트를 20세대 샘플링으로 OK를 받은 단지인데 실제 계산해보니까 200세대가 기준 하회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 각 세대별로 생활이 있는 건데 20가구 샘플링해서 천세대 승인 내버리고 200가구는 기준소음 하회하는 레벨로 사니까 기준소음을 상회하면서 불편하게 사니까 이게 맞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층간소음 사후관리제 운영을 더 빡빡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사실 그리고 아파트 짓는 데 있어가지고 골조공사비는 전체 공사비 20% 남짓이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마감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감에 들어가는 골조공사비가 조금 올려서 골조체 자체를 좀 단단하게 지었을 때는 그때는 사실은 친간소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친고 그리고 결로적인 부분도 그렇고 좋아질 게 많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겉으로 보이는 걸 좋아하고 마감에 신경 쓰다 보니까 모델학수관만 마감자만 보는데 성형외과만 잘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기초 체력이랑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겉으로 막 멀쩡히 보인다고 허대와 멀쩡하다가 좋은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의식을 지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강력하게 요구해서 조금 바뀐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문제인 것은 주택이 문제인 것은 건축의 개념에 유니버설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니버설 스페이스라는 거는 여러 용도로 다 쓰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기둥이랑 슬랍으로 되어 있는 라멘 구조의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가벽만 바꾸면 어떤 용도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있는 건물도 그런 건물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은 벽식이기 때문에 벽이 힘을 받으니까 설계 평면이 고정돼 있고 그래서 주택이 행여나 미래에 가서 남아 돌았을 때 그 주택이 재활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용도가 획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주거면적이 막대하다는 걸 고려했을 때 주거면적 건물이 절반인데 그 용도의 건축물들이 못 쓰인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용도로라도 쓰면 그 건물의 가치는 계속 살아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되면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니버설 스페이스로 주택 빠지면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하고 그 건물을 일부 리폼만 해도 금방 리폼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백화점 안 팔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용도로 바로 쓰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마트 같은 게 비어있는 마트 같은 거는 공유오피스로 개조해서 쓰다거나 공유오피스 업체가 전체를 임차해가지고 전체 리폼해서 쓴다거나 등등 이런 용도 변경이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주택에는 거의 못 일어나죠. 용도가 획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애초에 주택을 과거에는 라멘조로 지었는데요. 그때는 60년대 70년대는 소위 예술품처럼 지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에 많이 지어라 하다 보니까 벽식으로 지었거든요. 그때의 시대상 시대적인 요구는 벽식으로 지으라는 거니까 벽으로 지은 건데 지금은 주택이 이제는 벽으로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벽으로 지을 필요가 없는데 구조방식은 소위 80년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외형은 삐까뻔쩍하게 지어가지고 속이고 있으니까 근데 게다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지어놨잖아요. 예예. 가변할 수 있는. 그렇죠. 가변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둥 방식의 아파트를 짓는 게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는데 그거를 여전히 저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바꾼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기둥 방식 아파트를 짓는다면 주택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건물 수명 100년으로 지어가지고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고 주택으로 지어서 그 다음 임차 수유가 없다면 그때부터는 공실이고 주택으로 공실 나기 시작하면 다른 용도 개조가 안 되다 보니까 심각하죠. 생각해보니까 유럽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많이 지어가지고 100년 이상 가고 변경도 가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면조 방식은 층간소음 자체가 없어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공공주택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저 사실은 아까 패러다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패러다임 그 머릿속에 있는 게 야 나도 저 윗세대들처럼 분양받아서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은 다음에 한 10년이나 정도 있으면 또는 5년 정도 있으면 높은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돈을 자산가 폭득으로 돈을 좀 벌어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사실 보편적인 투자 심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들은 이 정도로 이렇게 광범위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이라는 어떤 주 의식주 중에 하나 그래도 내가 어떤 분양가 높여서 또는 내가 살던 집 비싸게 팔아서 어떤 자산 증식의 개념 말고 진짜 오랫동안 사는 어떤 곳 그런 공공주택 이런 개념이 많이 확대되고 그쪽으로 계속 정부가 계속 그런 아파트들이나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는 운명적인 거 아닙니까? 필수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행인 거는 지금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공공주택 늘리는 데에는 적극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MB 정부 때 보금자리라는 공약이 있었던 것처럼 공공주택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인구랑 주택, 가구와 주택이 미스매칭을 방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1인 가구 35%고 미래는 45% 될 건데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단지형 아니면 공동생활이 가능한 그런 주택들은 너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 3인 가구 이상인 25평 이상의 아파트만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민간에게 주택 건설을 하라고 하면 주택용 용지를 다 아파트를 짓고 소형평을 넣지 않고 베이스 25 시작을 하니까 1인 가구들이 경기도는 갈 수가 없어가지고 1인 가구 거주가 가능한 서울 지역에 많이 몰려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임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 주변에 공공 아까 얘기했던 건축물 용도 변환이라든가 역세권 주택 사업 등을 통해가지고 1인 대규모 주거시설들을 많이 공급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공이 저는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 가구들 중에서 소득과 가구를 새롭게 구성하신 분들이 자가주택을 취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미래 아파트에서 임대를 선택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생기는 건데 현재는 이런 부분에서 미스매칭이 좀 심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주택 가구와 인구의 미스매칭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산과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어떤 미스매칭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산을 다 그냥 부동산에... 그게 지금 완전 심각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자산이 80%가 다 부동산이라고 알고 계실 건데 부동산이 결국 긴 시간에 걸쳐서 임차료를 할인하는 모형으로 가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장기간에 걸친 미래 부분에서 수요가 빠지는 걸로 인해서 공시를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많이 반영하는 공시... 저는 대체 투자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대체 투자에 투자하는 빌딩들도 다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데 현금 흐름이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재 주택에는 그런 반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이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는 그런 이슈가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때 어느 만큼 세게 반영이 될 거냐. 지금은 되게 철옹성처럼 주택 수요가 연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5년, 10년 얘기가 아니라 15년, 20년 그 이후로 쭉 갔을 때 그때 내리공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반영해서 현금 흐름이 깎이게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 점점 이런 생각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 명, 두 명씩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많이 하다 보면 보다 더 광범위하게 국가적으로 그런 연구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또 하면 확 해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자산 가격 리프라이싱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컴팩트한 디자인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말씀하셨습니다만 50%가 이미 넘었잖아요. 1, 2인 가구 합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3, 4인 가구 위주로 34평이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10년 후에는 과연 존재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7, 8평의 노부부가 함께 사는 어떤 미래 이걸 가상해보시면서 어떤 개인의 재무제표랄지 투자랄지 현금 흐름이랄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족보 같은 게 있는데 역세권 신축 대단지라든가 여러 족보들이 있는데 또 선당 후곰이라면 먼저 청약 당첨되면 후에 고민하자 이런저런 야거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야거들이 그렇게 근본 있는 야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주거라는 게 결국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주거 서비스를 우리가 써야지 되는 건데 집을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4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자산을 취득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지역에 진짜 내가 꽤 오랜 기간 거주하겠다는 생각했을 때만 취득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리하실 필요도 없다 보거든요. 거꾸로 돈이 많이 늘었고 소득이 늘었는데 그런 국면에서 집값이 좀 비싸 보긴 하지만 본인이 허용 가능한 레벨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못 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이니까 너무 상하단 맞추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가격도 아니다. 그리고 한국이 좀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는 성장률이 회복하면서 가계 대출을 열어주는 사이클 때가 좋은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주택 시장의 사이클은 꽤 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 가격이 고점에서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그런 위축 사이클로 진입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각할 거리, 고민할 거리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경제호도덕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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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